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자 몇주만에 레진 꺼냈어요 오늘 레진코스트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 사용할 레진 퓨어 크리스탈 레진 아트크래프트 얘 사용할게요 자 오늘 뭐 해볼거냐 대리석 대리석 종종 했었잖아요 푸어링으로는 요 깔때기로 하는 깔때기 푸어링 페널푸얼 할 때 대리석 효과 났었잖아요 아 그거 너무 예뻤죠 고런 대리석 효과 레진으로도 한번 내보려고 해요 그거 말고 돌 느낌 나는 거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로스쿼츠라고 하나요? 이렇게 장미 빛깔 나는 예쁜 요것도 인기 진짜 좋았어요 요거 이렇게 여러 번 중첩해가면서 몇 번 작업해서 만들어준 결과물이었는데요 궁금하신 분 여기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안전장비 어디서 요런게 짱밖에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팔토시 같이 생긴 팔토시가 있길래 요것도 했고요 방독면도 꺼냈어요 자 오늘 레진에 섞어줄 아이들 홀베인 프라이머리 블랙 그리고 요거 자주 쓰는 거죠 슈퍼 오베이크 와이즈 얘 두 개 사용할 거고요 펄 파우더들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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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거 저 진짜 자주 쓰잖아요 이렇게 세 칼라 조금 섞어 볼까 싶어요 몰드를 준비했고요 얘네 깨끗해지지 않으면 요렇게 테이프 같은 거 있죠 뜯어가지고 요렇게 딱딱 찍어서 방바닥에 머리카락 제거하듯이 제거하시면 됩니다 주제대 경화제 2대 1로 섞을 거고요 주제 140에 경화제 70 해서 총 210 만들어 줄게요 답답한 거 써보자 없읍 정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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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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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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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